자, 뭐 속도가 조금, 조금씩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. 30분은 넘을 것 같아요. 천천히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. 천천히. 아유, 갑니다. 아이고, 가겠어. 뚜벅, 뚜벅, 뚜벅. 2층 올라갑니다. 예, 작아. 갑니다, 예. 자, 속도가 조금씩 떨어지나요? 그런데 많이 갔어요. 자, 하나 더 갑니까? 하나 더? 3, 2, 1. 여기까지입니다. 301호 아주머니, 33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. 아니, 그렇게 무서워하시더니 1등 소감 좀 들어보겠습니다. 아니, 사실 좀 꺼렸던 게 여기 귀신이 있다는 소문이 좀... 아이, 무슨 얘기야. 잠깐만요, 아이돌 쪽에 그 소문이 났어요? 진짜. 어떤 소문이 있어요? 아니, 뭐 귀신들이 붙어서 같이 나간다. 뭐 이런 거를 들어가지고. 재미있다. 이런 소문이 있어? 이런 게 또 있어? 아이돌분들이 저기 무서워하시는데 하다 보면 재미있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, 그래요.